이번 시간에 레드마인의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보통 우리 프로젝트 뛴다, 프로젝트 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작은 업무들의 모임 그리고 그 업무가 다른 업무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큰 업무들을 보통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래서 레드마인 시스템에서의 프로젝트도 보통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생활코딩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한 개발할 때 사용하는 레드마인 시스템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 OpenTutors.org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 화면으로 가보면 현재 개설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관리자, 모바일 개편, 또 OpenTutors.org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이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일감, 위키, 문서, 저장소 이런 것들이 독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감은 이 업무의 기록, 담당자의 지정, 일정의 산출 등이 이루어지는 글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레드마인 시스템을 블로그로 비유하자면 이 일감이라는 것은 블로그의 포스트 또는 게시판의 게실물과 같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 일감을 하나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일감들의 리스트가 나오죠. 그리고 일감을 클릭해 보면 이 일감은 공동공부 페이지를 퍼머링크로 진입하면 유튜브 동영상이 여전히 오버랍되는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일감을 작성을 한 거고요. 일감의 담당자가 현재 격한 그라탕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일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링크로 대체하고 있네요. 이렇게 어떤 일들의 단위를 이제 구현하는 곳이 일감이라고 해서요. 여기서 일감의 수정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다가 담당자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아니면 업무의 상태를 진행, 해결, 의견, 완료, 거절을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일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레드마인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일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키라고 하는 것은 위키피디아 아시나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들, 단어들에 따라서 링크를 걸고 그 링크에 따라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들을 구조화, 조직화시킨 것이 이제 보통 위키라고 부르죠. 자 위키페이지로 제가 가보면 자 여기 우리 OpenTutorials.org를 저희는 컨텐츠, 컨테이너, 커뮤니티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사이트 자체, 이 서비스 자체를 컨테이너로 구분을 해서 그 안에는 디자인 코딩 기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이 기획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기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공동공부 기획안이 이렇게 나오고요. 공동공부 모바일 기획안이 이렇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위키라고 하는 것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간트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간트 차트는 이 일감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감을 어떻게 보여주냐의 문제인데 일감을 진행 상황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는 시각화 방법이 간트 차트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간트 차트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사이트와 관련된 다양한 일감들이 이렇게 발행이 되어 있는데 그 일감의 진행 상황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공원자 기능은 이렇게 앞쪽에 빨간색 부분은 이미 시간이 초과된 거고 그 뒤쪽에 이 회색 부분은 아직 완료일까지 며칠이 남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만큼 시간이 지났고 이 회색만큼 시간이 남았다라는 뜻이고 여기 있는 이 붉은색 이 점선은 현재 오늘이 며칠이고 몇 시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라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달력은 이 일감을 칼린더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달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날짜별로 어떤 일감들이 발행된 것들의 상황이나 일감의 진행 상황들을 이렇게 칼린더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간트 차트랑 비슷하지만 이 간트 차트와는 약간은 좀 다른 형식으로 시각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서는 이 사이트 이것과 관련해서 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게시문들, 게시물들은 이 문서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건데 이 문서는 사실 위키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게시판이나 이런 형식을 좋아하신다면 이 문서에다가 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키나 문서나 뉴스 이 세 가지는 다 비슷한 형식의 정보 저장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은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될 파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일에다 공유를 해놓으면 여기에 이제 파일리스트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버전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겠죠. 그럼 이 버전관리 시스템을 등록해놓으면 이 서비스를 또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소스코드들을 이 저장소를 통해서 웹상에서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파일들의 어떤 변경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 저장소를 통해서 웹상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거죠.